오는 22일까지 중구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이끌어갈 건강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제5기 건강 지도자 양성 기본 과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 준비 운동, 스트레칭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관내 건강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건강 마일리지 만점도 적립됩니다. 기본 교육 이수 후 이어지는 심화 교육까지 이수하면 신체 근력 활동을 지도할 수 있게 되며 걷기 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도 제공됩니다.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더 많이 넘어갑니다. 다들 잘 안가복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구독기를 원하는 거에요?